더 높이 달아 한계처럼 빠르게 너와 나의 등 카드로 빡빡빡빡 눈부신 너의 모습 태양보다 빛나게 될 거야 지금 이 순간 Waterfly So High One, two, three 달려간다 오늘도 너와 나 함께해 Take my heart 보다 멋진 모습을 이제 보여줄게 우릴 방해하는 그 믿음도 두려울 것이 없어 기득하을 듯 마다란 멋지게 나간다 오늘의 승리를 위해 더 높이 달아 한계처럼 빠르게 너와 나의 등 카드로 빡빡빡빡 눈부신 너의 모습 태양보다 빛나게 될 거야 더 높이 달아 한계처럼 빠르게 너와 나의 등 카드로 빡빡빡빡빡 눈부신 너의 모습 태양보다 빛나게 될 거야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 그리기 2대1의 배틀 2대1의 배틀 흐으 흐흐 흐흐흐 ‑‑ 흐흫相信 사진 잘 나왔데? 당연하지 내가 잘생겼으니까 사진도 잘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에휴,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 아, 그런데 에반, 에반도 고향에 친구가 있었어? 친구라... 있었지? 타나토스라는 아주 멋진 친구가 어, 타나토스? 어, 우린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었어 타나토스,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어, 아... 다비야! 다나야! 어? 저건? 이건 다비의 신발? 어? 저건 다나의 손수건? 설마 사고라도 난 건가? 얘들아! 다비야! 다나야! 어? 얘들아, 정신 차려라! 아, 눈 좀 떠봐! 어? 아이고! 어허허허헣 무슨 일은? 너희들이 어제부터 안 보여서 온산을 뒤지고 다녔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둘이서 밤새 지옥 훈련을 했어요 지옥 훈련? 응 이번에는 꼭 나찬인지 너찬인지 그 짜증나는 애를 물리치고 맥타드는 찾아오려고요 박사님은 날마다 저희를 위해 고기를 구워주시는데 저희는 계속 실망만 시켜드리면 안 되잖아요 너희들 그렇게까지 널 생각해 주다니 좋아 오늘 점심은 하루등십니다 가자 신난다 안 돼요 고기는 나찬을 쓰러뜨리고 나서 먹겠어요 응? 다나야 어서 가자 어? 오빠 먹고 가면 안 돼 안 돼 배부르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진단 말이야 치카드 박사님 고기 구워 놓으세요 식기 전에 돌아올게요 어? 어? 가져가 오빠 다비 다나 언제까지나 꼬맹일 줄 알았는데 이제 다 컸구나 네 꼬리잡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2대2 대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이 하든지 혼자 하든지 공주의 선수가 꼬리잡기의 여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공주의 천재형 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역시 그렇죠 으하핳 그건 너희 생각이구 가라야빠 큰일 날 뻔했네 방심하다 주희한테 당할 뻔했어 우리도 반격하자 응 약한 쪽부터 공격한다 치사하게 둘이 한꺼번에 공격하기냐 이건 팀 배틀의 기본이라고 천재현 탈락 어휴, 재형이 넌 왜 그렇게 꼬리 잡기를 못하니? 누구나 잘하는 게 따로 있는 법이야 나는 팝업 배틀의 황태자니까 꼬리 잡기가 조금 약할 뿐이지 에이, 팝업 배틀도 이제는 안 되는 것 같던데 뭐라고? 주희야, 잔이 콧대 좀 팍 꺾어줘 그럴 생각이야 하, 과연 꺾을 수 있을까? 우린 두 명이라고 맞아, 혼자서 너림없지 정말 그럴까? 탈락 포컷! 어? 숨는 거야? 어? 길이 갑자기 좁아졌어 아, 귀찮아 옆으로 좀 가봐 아, 여기서 어떻게 옆으로 가 뭉쳐라! 따라가! 알았어 어? 뭐지? 아, 우리 카드끼리 걸렸잖아 아, 이러면 두 명이지만 한 명이나 마찬가지지 가라, 포커트! 안 돼! 하하! 이겼다! 수보해서 포커트! 으으, 으으, 으으! 으음! 자, 그럼 벌칙 받아야지 엉덩이로 이름 쓰기! 궁사체로 쓰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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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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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어디 가! 쓰던 거 다 쓰고 가야지! 어? 어? 우와, 공중에서 썼어 그것도 완벽한 궁서차로 우와 어? 너희들은? 지옥 훈련을 끝내고 기다리고 있었어 대결하자, 나찬 어, 좋아 이번에도 메카드는 내 거니까 가라, 해봐 어, 알았어 잠깐! 왜 그래? 맨날 빨리 가서 메카드 잡기만 할래? 지겹지도 않아? 이번에는 정정당당하게 메카니몰끼리 대결하자 이기는 쪽이 우아하게, 여유 있게 메카드를 가져가는 거지 메카니몰끼리 대결? 우와, 재밌겠는데? 그럼 내가 상대해 줄게 메카드 베이징! 덩고리, 고! 안 올라가? 읍! 핫! 캬! 잇! 자! 자! 위험해! 나찬 뭐하고 있어? 반격해야지! 걱정마! 메칸 슈퍼노바! 예반 슈퍼노바! 좋았어! 한 번 더! 뭐지? 나찬! 뭔가 날 믿어? 왜 오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이야, 도꼬리! 좀 따끔할 거예요! 돈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예반! 어떻게 될 거지? 다비도 조종을? 눈치챘어? 베로사! 비겁해! 정정당당하게 싸우자면서! 그랬지! 근데 1대1이란 말은 안 했거든! 2대1로 정정당당하게 싸우자고! 그게 비겁한 거지! 뭐, 억울하면 메카니마트 두 개 갖고 싸우든가! 너희들! 날려버려! 괴로써! 에반! 끝이다! 비겁하게 뒤에서! 어딜 봐! 역시 훈련을 해야 해! 호흡이 적충 많네! 오빠! 이제 끝나자! 응! 잠깐만! 이번 메카드는 너희가 가져! 대결은 여기서 끝내자! 더 하다가 에반이 부서지겠어! 너 뭔가 착각하고 있나본데! 우리가 지옥 훈련을 한 이유는 널 다시는 안 보기 위해서라고! 뭐? 나찬! 날! 날 일으켜줘!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떡해! 저쪽은 둘이라고! 맞아! 둘을 정면으로 막기보단 그 힘을 역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역이용한다고? 아, 그래! 바로 그거야! 메카니! 레이저 웹! 겨우 이런 걸로 우릴 막겠다고! 베노사! 어둠의 창! 덮고리! 동층 연차! 대단! 메카니! 리자드! 대반! 리자드! 헥! 뻔히 보이는 공격은! 피의 덮고리! 샤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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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로서! 덮고리!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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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잘했어, 에반! 배로서고! 자! 약속대로 난 우아하게 여유있게 메카드 가지러 간다! 흐흐흐! 따라오지 마! 우지단이 지옥 훈련까지 했는데! 게다가 2대1이었는데! 으아악! 이럴 줄 알았으면 고기나 먹고 올 걸 그랬잖아! 어? 난 왜 안 고파?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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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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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이네! 내 카드 캠치!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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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카드 이터널 플레임이랑 직업 카드 가사 도우미네! 좋았어! 한 번에 두 장이라니! 기분 최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디 돌아봐? 나만 바라봐! 하늘 팔지마! 나만 쳐다봐! 24시간! 끝에 있어줘! Everybody 신나게! 신나게! 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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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놀아줘! 나랑 놀아줘! 너랑 놀아줘! 너랑 놀아줘! 너랑 놀아줘! 너랑 놀아줘! 너랑 나zahl! 너랑 놀아줘! roller comenz다 oō umas 누군누군데 누군누군데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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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eel good everybody 점핑댄스 점핑댄스 점핑 점핑 점핑댄스 alright